창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혁 여자 저 앞에 와 있습니다 저 앞에 와 있습니다 여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가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입니다 홍금리 촬영에 가기타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비를 만들어줄게요 잊어겠습니다 가야 잘하고 봅시다 둘 셋 We love me 전설의 무대입니다 흑댁리부터 틀립니다 한복의 무대병 진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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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낼게 너든 건 모르게 넌 기다리고 있어 널 본다면 널 본다면 널 보내소줄 수 있니 속이 먼지 선조했던 물 못 뜯뜯뜯뜯 밸보같이 네 사진을 보다 보면 언제쯤이면 이 눈물이 멈출까 2, 3 안녕하세요 전설입니다 마지막 친구가 지연이 너무 공부만 치우쳐져 있는게 아니라 가끔 시켜줄 때는 시키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 때는 들어와서 다시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전에,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줬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일단은 해봐라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니까 전설 분들이 새 친구를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설의 싸인이 담긴 싸인세들 선물을 드립니다 꾹 swinging 아 너무 이쁜거 같아요 저희 전설 많이 사랑해주세요 Let's go 1, 2, 1, 2, 3 let's go 감사합니다 그 차가워할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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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비교해요 죽죠 안녕 안녕 사랑해요 재밌었어요 고마워 역시 여중이라서 그런지 아 응원소리가 저희 히어로즈 분들이 하는 응원법을 아 맞아요 학생분들께서 다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뜨덕 뜨덕 진짜 열심히 쳤더라고요 신나서 고쇼 방송을 하러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히어로즈 응원소리를 들어갑니다 더 볼게요 둘 셋 띠 더 띠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히어로즈 보러 SBS 프리즈입니다 갑시다 띠 SBS MTV 안녕 ivas 오이콘 복 Beer